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거 두 분 딱 생각하면서 아 아련이다. 근데 저희도 오늘 오자마자 연인 컨셉이 웬 말이냐. 아련아려. 아련아려. 아련아는 비비스는 오빠가 잘하지. 아르마니 프리베이 탄수 광고 촬영을 함께 진행했는데요. 이 영상에서 저희가 연인이었던 아련한? 아련한 연인이었던 한 대를 깨랑정 조금 넣을까요? 깨랑정? 너무 지금 너무 아련한 것 같아요. 미안해. 고마워. 고마워. 우선 그때는 야감동이셨는데 이제는 구씨의 느낌이 더욱더 강렬해지셔서 이런 속도도 참 좋습니다. 상탈 단샤와 닮아있는 모습이세요. 이름을 상탈 단샤가 너무 상탈에 강조가 많이 되잖아요. 상탈? 상탈? 상탈이 상탈이 자신 있으시잖아요. 그러니까. 죄송합니다. 우린 또 각각 봤잖아. 응. 1년에 한 두 번씩은 봅니다. 네. 그런데 조언을 좀 듣기도 하고 상탈이. 상탈도 참. 상탈로 통일할까? 상탈로 통일할까? 상탈로 닮아. 상탈. 다시. 이야기의 시작은 여태 전 제가 여윤희를 닮은 어떤 여자를 만난 거예요. 그래서 막 살아 그랬어. 그랬는데 헤어진 거예요. 그래서 카페로 왔다. 노을 진 햇살을 바라보는 순간 예전 여인이 생각나는 거죠. 같이 듣던 노래를 들으며 그 친구를 떠올리며 노을을 바라본다. 다 굉장히 낭만적인 하루를 담았다 그런 거죠. 이게 어쨌든 향이 좀 여성스러움이 있잖아요. 근데 마녀는 여성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좀 중성적인 향일 것 같아요. 포근하고 동시에 약간 섬세한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저는 너무 놀랐어요. 오빠가 원래 좋아하던 향수라고 하길래 가끔 오빠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 좋은 냄새가 났을 때가 있어요. 오빠가 뭐 입고 있는 후드라든지 아니면 가디건이라든지 거기서 뭔가 날 것 같은 향기더라고요. 난 네가 알마니 모델이라는 걸 몰랐어. 모르다가 이거 뭐야? 맛난다고? 천천히 원하십니다. 안녕하세요.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분과는 헤어졌고 헤어진 후 저희 일상을 보내는 한가운데를 연기 중입니다. 그런데 무슨 향이 나고 있나봐요. 그것은 바로 강탈 반식 아르바이트